전북지역은 지난달 많은 비와 함께 무더운 날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평균기온은 26.7도로 평년보다 1.7도 높았습니다. 평균 폭염일수는 4.01로 평년 4.4일과는 비슷했지만 열대야는 평년보다 3.5배 이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평균 강수량은 398.6mm로 역시 평년 220.9에서 334.4mm보다 많았고 익산과 군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1시간 최다 강수량 극값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